How are you? 유지입니다! 뚜둥뚜둥 뚜둥뚜둥 Yo! This is 히어로 더 히어로 발키리 휴지가 찾아왔습니다 발키리 세트 상당히 멋있습니다 진짜 뭐랄까 영웅의 끝판왕이 된듯한 느낌이거든요 지난번에 발키리 신전 공략을 했고요 오늘은 이 천국의 세계 최종보스 만나러 가볼겁니다 지옥왕? 약간 마왕?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 뭐 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하늘에 떠있는 부유섬 보이시죠? 하늘섬이 있는데 바로 저곳에 더 히어로 휴지의 마지막 미션인 마왕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바로 한번 떠나볼건데 지난번에 제가 그 모아의 알을 길들여가지고 제가 알을 길들여가지고 부하를 시켰었잖아요 아아 보이시죠? 이만큼 컸습니다 얘도 타고 다닐 수가 있더라구요 보시면은 허우 커요 온거봐 그냥 소같은 경우는 한번에 점프를 하지만은 얘같은 경우는 총 3번에 걸쳐서 또 쑥 요런식으로 제가 점프를 컨트롤해서 예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마왕을 잡기위해 한번에 저쪽으로 날아가고 싶지만은 이 모아를 타고서는 저기까지 날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최종 보스 마왕 공략에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키리 렌스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끝판왕 세트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직선으로 타고 올라가 볼게요 똑똑똑똑 보자 높이가 얼추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오이씨 깜짝이야 안 떨어지게 조심스럽게 이거 더 히어로 휴지 활약도 하기 전에 그냥 골로 가버리는 거야 깔아가지고 쭉쭉 앞으로 갑시다 어 좋아요 마왕성 입구에 다 왔습니다 이때 이때 그 다음에 바로 직선 때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오 뭐야 저 앞에 최종 보스가 보입니다 에이 마왕이 아니고 저거 뭐 뭐라 얘기해야지 플레임로드? 약간 판타지 세계에서 나올 법한 예 고런 보스 몹이네요 오 여기 완전 느낌이 지옥인데요 확실히 최종 보스 느낌 뿜뿜 뿜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풀세트 장착합시다 자 이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투사체를 약간 막아주는 그런 예 보호막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선 스피릿 태양의 영혼 최종 보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보스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. 잠깐만 포이즌나트로 공격되나요? 어? 안 통하는데? 자 그러면은 라이트닝라이크 파달아임만 traditional 이것이.. 영웅의 고뇌인가 태양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. 어쩌면은.. 저의 마지막 목숨이 될지도 모르는 최종전을 앞두고 어.. 뭔가 비장함이 잔득 생기네요 자! 바로 한 번 들어가 봅시다 천국의 세계 아이더 최종 보스 썬 스피릿 만나러 가봅시다 뭐야? 왜 반응이 없지? 계속 말거면은 짜증나서 좋은 말 할 때 가라는데요? 우와 됐다 됐다! 화났어요! 오웅 오오오오오 계속 말거니까 화가 잔뜩 났거든요? 뭐야? 어 일단 필리포슈 좀 빨자 오 너 아픈데? 오 마이갓 야 얘 못잤나? 데미지가 안 들어갔뎅쬅잠? 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어 어허 어허 왜 피해보가 안 돼 참 참 참 아니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거 느낌이 제가 왠지 이거 조건을 잘못 저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싸우는 거 맞아?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공격하는 거지? 어휴 일단은 버텨 일단은 계속 피사체가 날라다니거든요 어... 파이어볼 아이스볼 잠깐만 설마? 뭔가 화염보스니까 이 아이스볼 이상한데? 이거 또 튕길 수 있나요? 설마? 일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아이스볼? 어! 야 이거 칠 수 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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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ot it 그러면은 이 아이스볼을 쳐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모양입니다 자 유인해서 유인 유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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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방법을 찾았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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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볼 나오는 걸로 맞춰가지고 저 버스 녀석 오우 뚝짝이 날려야 됩니다 자자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더 쏘세요 아 이거 맞추기 쉽지가 않네 보스 데미지 자체는 제가 훨씬 더 셌던 것 같은데 바이키리인가? 아 첫 번째 보스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얘는 컨트롤이 필요하네 아이카 아우 까비 아 근데 이게 1페이지인데 이 정도 수준인데 나중 가면은 감당이 될라나 모르겠네 어디로 놀아야 되지? 좋아 이거다 하나 둘 챡 오케이 데미지 들어왔다 그렇지 어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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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마어마 어 .. please come 도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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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우 빡스네 그래 한 번에 성공을 할 리가 없지 소꼬미 나오는 게 좀 문젠데 뭐야 회복 다 됐는데쇼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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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자 아이스 조준하시고 쏘세요 오! 아우! 까비까비까비 하아아아 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잡습니까? 컨트롤 너무 빡센데? 뭔가 피하고 이런건 어려운거 없는거 같은데 이거... 저거 맞추기가 좀 힘들다 이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잡습니까~? 예 아하하하 깠다 점프해서 틸걸 얘가 아이스볼 나오는 위치에 맞춰가지고 예 유인한 다음에 그대로 어택 야 요거지 어 이제 슬슬 감았다잉 어 이 꼬맹이 꼬맹이 나왔다 응 창이야 창 닿지 않아요 저리가 죽어라 죽어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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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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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략법 찾았어 아하 어 쟤도 절대 다하면 안돼 다하면은 불타서 죽습니다 저 준비하시고 쏘세요 꼬맹이 꼬맹이 또 나왔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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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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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뜯으면 될거같은데 아아아아아아 몇방이나 쳐야돼 이거 한 10방 쳐야되는거같은데 확실히 최종보스답게 쉽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으악 아잇 안그래도 휴지컨트롤인데 아 이런 하단 난이도 어 맘에 들지 않아요 어어어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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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넌 돈 두댓 돈 두댓 버텨 저 튕기는거 맞춰서 이번에는 제대로 노리자 먹어라 아하 죽어 좋았다 꼬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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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부터 꼬맹이 커트 꼬맹이 커트 꼬맹이 커트 꼬맹이 커트 아다아아 좋아 반피 한번더 한번더 일단은 이게 발키리창이 개꿀이긴해 응 죽어 응 죽어 응 응 사라져 응 사라져 응 안다 잘가요 잘가고 야 이거 렌스로 쳐야겠네 렌스가 차거리가 길어서 차아 진짜 반피다 오호호 아니 얘는 딱히 뭐 데미지가 무섭고 그런건 없는데 어? 뭐야 뭐야 아이씨 꼬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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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나왔어 아휴 아 꼬맹이가 데미지가 세긴 세 제 처음만 주의 아 진작에 렌스로 있어야되네 이게 나이제 한번 찾았어요 조금만 더 こ쳐면 된다 드디어 데세스 헤어로 효지가 최종 승리하는 각이 보입니다 아호 크라치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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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 커트 꼬맹이 잘 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세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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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죽어버린다 남은 피 4분의 1 정도입니다 아 이제 후반부 진입 조금만 더 패면 돼 이게 불에 닿으면 안 돼요 절대 탐 없다 네세스 아이스 볼 아 이게 안 맞네 에바요 신중하게 한 방을 놀자 한 방 몇 방이죠? 이제 한 세 방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손에 진짜 땀을 띄는 순간입니다 참아 하하 이제 감 완전히 잡았어 컷 컷 컷 컷 들어가 어 야 이거 첫 번째 보스에서 잡은 아 첫 번째 보스에서 얻은 이 발키리의 창 허어 진짜 효자도를 톡톡히 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사거리야 개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드디어 데스에스 히어로 휴지에게도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야 뭔 아이템이요 선 알타? 일단은 하우 골든킬 최종 버스를 잡고 얻은 아이템 뭘까요? 3 2 1 오픈 피닉스의 글러브 야 피닉스의 글러브 피닉스의 글러브 피닉스 글러브까지 들고 있으니까 완전히 예 끝판왕 그 자첸데요 됐다잉 요렇게 해서 일단은 최종 버스 아 힘들었습니다 공략법을 몰라가지고 고생 꽤나 했는데 자 요렇게 해서 데스에스 더 히어로 휴지 천국의 세계 골철 성공 미끄러 뭐